타타 대우 상용차가 준중형 트럭 더센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유지 보수 및 무산 케어 프로그램 센 케어 플러스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센 케어 플러스 프로그램은 타타 대우 상용차가 고객의 총 소유비용 절감 및 편의와 안전, 품질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차량 케어 서비스입니다. 지난 2023년 더센 출시 기념으로 제공했던 더센 케어 프로그램의 혜택을 더해 업계 최고 수준으로 개선한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준중형 트럭 더센을 신차로 구매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제공 혜택은 엔진 오일 및 오일 필터 1회 무상 교환 및 신차 안전 및 성능 점검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 무상 점검은 차량 인도 후 2개월 이내에 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을 받은 고객의 한 해 엔진 오일 무상 교환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에어컨 필터 무상 교환 1회 및 와이퍼 블레이드 무상 직급 1회를 새롭게 추가하며, 더욱 강력하게 센 케어 플러스 혜택이 더해졌습니다. 타타 대우 상용차는 안전한 주행을 위한 필수 점검 항목을 중심으로 신차 무상 점검 프로그램을 구성해 총소 유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차량 초기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기적으로 유지보수를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및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타타 대우 상용차 김방신 사장은 고객들의 차량 구매부터 유지보수까지 고객의 소유비용 절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타타 대우 상용차는 2024년에도 고객의 인생 트럭이 될 수 있도록 고객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작년 2월 고급 승용차를 연상시키는 인테리어와 다양한 디지털 업그레이드를 적용해 준중형 트럭의 비전을 제시한 더센이 강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다시 태어납니다. 올해부터 에어백을 기본 사양으로 적용하고 운전자의 안전성을 강화했으며, 동급 차량 최초로 TTMS와 알루미늄 사이드 프로텍터를 옵션 사양으로 적용해 주행 안전성 및 연비 효율, 차체 안전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오늘은 타타 대우 더센 유지비용 절감하는 센케어 플러스 출시 소식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트럭 버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은 Vincent 감사드립니다. 안녕! 감사합니다.